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립이라는 비전 랭기지 쪽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비전 랭기지 프리 트레이닝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블립이라는 모델의 구조, 그리고 해당 모델의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결론과 함께 이후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랭기지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비전 랭기지 프리 트레이닝은 컴퓨터 비전과 전화 처리를 결합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버트나 GPT 등 기존 연구들이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모아서 프리 트레이닝 후 파인티닝을 하는 방식으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매우 뛰어난 성과를 얻었는데요. 이 점에서 차관 및 활용을 해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났고 그런 첫 시도로 잘 알고 계시는 클립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클립이나 얼라인 등 비전 랭기지 연구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델이 텍스트와 이미지 모두를 이해하고 두 유형의 데이터 간의 관계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아래 그림처럼 이 두 방법들은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값들에 대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 비전 랭기지 프리 트레이닝 방식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모델 관점에서의 한계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비전 랭기지 모델 구조는 인코더 베이스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거나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인코더 베이스드 방식은 아무래도 인코더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 캡셔닝과 같은 텍스트 제너레이션 테스크에서 성능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 방식은 이미지 텍스트 리트라이벌 같이 상호 모덜리티 간의 이해가 필요한 테스크에 대해서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관점에서의 기존 모델들의 한계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립 등의 대부분의 기존 모델들은 웹에서 수집 가능한 대량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로 학습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웹크롤링으로 데이터셋을 증가시킴으로써 퍼포먼스가 증가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미지와 상관없는 텍스트 쌍과 같은 노이즈 웹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은 모델 성능의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두 한계점을 개선한 블립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관점에서 캡 필터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웹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모델 관점에서는 매드라는 방식을 제시를 해서 모든 비전 랭기지 테스크를 두루두루 잘하는 모델 구조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캡 필터랑 매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립의 전체 프레임워크는 다음 것 같은데요. 먼저 매드라고 부르는 모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구성은 다음에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유니모델 인코더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따로 인코드를 합니다. 이미지 인코더로는 비주얼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텍스트 인코더로는 버트를 사용을 합니다.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보시면 센테스를 유역하기 위해서 텍스트 시작에 CLS 토큰을 붙입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인코더는 텍스트 인코더의 각 트랜스포머 블럭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사이에 하나의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삽입함으로써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주입을 합니다. 인풋으로는 텍스트에 태스크 스페시픽한 인코드 토큰을 붙여서 인코더의 아웃풋 인베딩을 이미지 텍스트 페어의 멀티모델 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디코더는 아무래도 디코더이기 때문에 인코더와는 달리 바이디렉셔널 셀프 어텐션을 제거를 하고 캐주얼 셀프 어텐션으로 대체를 합니다. 디코더 토큰이 시퀀스의 시작을 나타내고 EOS 토큰을 붙여서 마지막을 나타냅니다. 블립의 아키텍처는 아래의 세 가지 오브젝티브로 수행을 해서 프레이 트레이닝을 합니다. 따라서 모델의 전체 로스 펑션은 세 가지 오브젝티브들에 로스를 모두 더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용하는 로스는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티브 러스인데요. 이 로스는 이미지 인코더의 인베딩 값과 텍스트 인코더의 인베딩 값을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해서 같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에 있는 퍼지티브 페어의 경우에는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높아지고 네오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시뮬러리티를 낮게 함으로써 유니모델 인코더를 학습시켰습니다. 두 번째 목적 함수는 이미지 텍스트 매칭인데요. 이거는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인코더에 텍스트를 넣어서 얻은 인베딩을 이미지 인코더의 인베딩과 크로스 어텐션을 시킨 다음에 해당 텍스트와 이미지가 어떻게 잘 매칭이 되었는지 예측하도록 학습시키는 로스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LM은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디코더에서 생성된 텍스트를 학습에 활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적 함수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인코더에서 얻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받아오게 되는데 이 LM롯스는 이미지에 맞는 캡션이 잘 생성되었는지를 로스 갱신을 함으로써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데이터 세트를 정제를 하고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생성하는 캡필트인데요. 캡필트는 이름대로 캡션어와 필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캡션어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에서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디코더를 지칭을 하고 그 다음에 LM로스를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웹에서 수집한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그거를 캡션을 새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필터는 이미지 그라운디드 텍스트 인코더로 이 아래의 두 로스를 통해서 학습이 되고 웹에서 수집한 이미지 텍스트 페어들과 캡션어가 생성한 이미지 텍스트 페어들을 이제 같이 걸러주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서로 맞지 않게 짝지어지거나 맞지 않는 텍스트가 생성된 경우에는 이를 제거를 함으로써 노이즈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블립에 대한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캡필트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로 프리트레인한 모델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캡셔너나 필터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을 해도 성능이 향상이 되고 둘 다 적용이 되면은 서로 보완을 해서 성능이 더욱 향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캡필트를 거친 결과는 아래의 피규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위쪽의 글은 원래의 웹 텍스트고 아래쪽의 글은 캡필트가 생성한 새로운 텍스트입니다. 빨간 글씨가 필터가 리젝한 글이고 초록 글씨가 필터가 선택한 글인데요. 이를 통해서 캡셔너가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효과와 필터가 원래의 웹 텍스트, 합성된 텍스트 모두에 대해서 잘 노이즈한 값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캡필트에서는 새로운 캡션을 잘 생성하기 위해서 뉴클리어스 샘플링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NLP 스터디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테지만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언어 모델에서는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할 때 디코더에서 사용하는 디코딩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같은 모델이더라도 이 디코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디코딩의 퀄리티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뉴클리어스 샘플링은 이런 디코딩 전략 중에 하나이고 다른 디코딩 전략 중에 하나인 빔서치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빔서치에 비해서는 정확도나 일관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양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캡필트에서 뉴클리어스 샘플링을 사용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뉴클리어스 샘플링이 더 다양성이 높은 캡션을 생성을 해가지고 모델이 더 득을 볼 수 있는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생성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빔서치의 경우에서는 데이터셋 내의 이미 흔한 그런 안정적인 캡션들을 많이 생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들은 적게 제공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성능을 이제 소타 모델과 비교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코코 데이터셋에 파인튜닝된 모델을 사용을 해서 플리커랑 코코로 이미지 텍스트 립드라이블 성능을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 이제 불린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당연할 수 있겠지만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된 이미지가 많을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고 이제 VIT 베이스보다 VIT 라지 모델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캡셔닝의 경우에도 코코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된 모델을 사용해서 노캡과 코코 데이터셋으로 이미지 캡셔닝 성능을 평가를 합니다. 위에 표를 보면은 이제 블립은 그 이제 비슷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한 다른 모델의 성능을 능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레몬날지라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계산량이 많은 프리트레인드 오브젝트 디텍터를 탑재를 하고 있고 고해상도 이미지만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블립의 성능을 조금 띄워넣기는 하다마는 블립은 이제 디텍터 프리 모델의 더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도 처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블립은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캡필드를 사용해서 이제 웹 데이터를 품질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했고 모델의 감점에서는 이제 매드라는 방식을 제시를 해서 모든 VL 테스크를 두루두루 잘하는 모델 구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아직 좀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주된 장점은 이제 성능이 좋은 인코더와 그리고 이제 텍스트 디코더를 정반적으로 이제 잘 융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텍스트에 대해서 높은 그 성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이 돼야 되는 학습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피규어에서 학습돼야 되는 모델의 파츠가 너무 많고 로스도 너무 많고 이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들은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블립 버전 2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원래 아까 말씀드린 블립 논문이 총 4개의 트랜스포먼 블록을 각각 옵티마이즈 하는 방식이라면 이제 블립 2는 단순히 투 스텝의 풀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비전과 랭기지의 그 얼라인먼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블립 2가 이제 또 다양한 비전 랭기지 테스크에서 수탈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3월에 GPT4 공개 이후에 뭐 라마나 알파카나 비쿠나나 정말 많은 라지 LM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GPT4는 인스트럭션 튜닝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발전은 또 이제 다시 또 비전 랭기지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PT의 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이제 비전 랭기지 같은 멀티모달 분야에 확장 전용 적용한 이제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방식이 제시가 되었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적용한 모델은 라바라는 모델로 이제 클립의 그 비주얼 인코더를 이제 랭기지 인코더인 그 라마와 연결을 해서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뒤따라서 뭐 미니 GPT4나 인스트럭트 블립 오토 같은 새로운 모델들도 이제 등장을 했으며 그중에 미니 GPT4나 인스트럭트 블립은 오늘 발표한 이 블립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